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오늘도 덕성여대 이원복 석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이슈 두 가지와 얽힌 역사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들인지 먼저 첫 번째 이슈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전 세계는 여전히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시끌벅적합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관련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의 전통 풍습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이어져온 블랙피트라는 전통 행사가 있는데요. 이 풍습이 인종차별적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해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과연 네덜란드의 전통 풍습인 블랙피트,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블랙피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거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 네덜란드에서 제일 큰 축제가요. 성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축제예요. 그걸 네덜란드에서는 센터클라스라고 그래요. 센터클라스. 네. 센터클라스 페스트라고 그러는데 네덜란드 센터클로스 축제를. 이것이 이제 12월 5일인데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죽은 날이에요. 그 성자, 성 니콜라우스가. 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이 이 축제를 왜 좋아해,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노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휴일이라서. 이 네덜란드는 종교적인 색채가 거의 없어요. 개신교 나라고 종교가 완전히 프리하기 때문에 탄압받는 종교에 다 도망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에서 유대교도 도망오고 프랑스에서 개신교 도망오고 영국에서 청제도 도망온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프리한데 이만큼 크리스마스 축제를, 센터클라스 축제를 하는 건 즐기기 위해인데 여기에는 이 축제가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루돌프 화가 사성이 이끄는 마찰타고 산타클라스 할아버지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센터클라스 축제 네덜란드에서는 센터클라스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빨간색 모자 쓰는 할아버지하고 센터클라스하고 시종들이 대여섯 명이 다 따라다녀요. 루돌프가 아니라 루돌프가 아니라 시종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얼굴에다가 전부 검정색 키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말로 스바르트 피트 스바르트 피트 독일말로 번역하면 슈바르트 피터 영어로 번역하면 블랙 피터라는 뜻이에요. 피터는 그냥 잠정적인 이름이고 가문화 이런 식으로 블랙 피터라는 뜻입니다. 블랙 피터 그러면 왜 검정색을 치러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축제인데 전통적으로 이것이 흑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뚱뚱해서 산타클라스 할아버지가 뚱뚱해서 굴뚝에 못 들어가니까 날씬한 종자들이 굴뚝을 타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굴뚝에서 검탱이가 묻어서 까맣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얼굴에 검은색을 칠하는 거군요. 그것이 과연 그런 의도였는지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스페인이 800년간 유럽인들 무어인들 말하자면 사라센 아랍인들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랍인들 가운데 무어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계 아랍인들을 무어인이라고 해요. 스페인에서 지배했던 그런데 스페인이 이 네덜란드를 한 200년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들이 그 미워하던 아랍인들 검은 아랍인들을 그것을 상징한 것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여기까지도 왔다.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애초에는 검은색 그러면 어떤 하인이라는 이미지 그것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어떤 인종차별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비판은 나왔어요. 이것이 요즘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부터 아프로아프리칸 아메리칸 살인사건이 난 다음부터 살인사건이 난 다음부터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인종차별이 민감해지면서 이것까지 페이스북에서 지워지면서 네덜란드가 발칵 투입했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흑인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인종차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종차별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축제처럼 여기는 이것조차도 뭔가 인종차별적인 해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요즘 다시 이 축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네요. 소랑소레하고 난리가 났죠.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제 내일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니까 몇 년 전부터는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흑색으로 칠하지 말고 빨간색에는 녹색으로 칠해라. 그러면 인종차별 소리 안 들을 거 아니냐. 사람들은 수백 년 이상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이것이 무슨 인종차별의 관계가 있느냐고 굉장히 의견이 굉장히 리버랄한 네덜란드 사람인데도 의견이 굉장히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찬성 그러니까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 더 많아요. 그냥 전통이니까 전통인데 왜 거기에 흩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은색을 칠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랍인을 빗댄 걸 수도 있고 유럽인들이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흑인 그러면 하류인종 내지는 시종 허드레인 이런 인종이라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자고 몇 년 전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또 시위가 일어났어요. 왜 블랙피터를 금지시키려고 하느냐. 고속도로 자동차로 막고 이 시위를 방지했거든요. 재미있는 게 네덜란드한테 이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블랙피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블랙피터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34명을 잡아가가지고 다 33명한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주범자에게는 240시간 사회명령에 6개월 금고 한 1개월 금고 금고형을 내렸는데 그 사유가 도로교통법 방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재미난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된 축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얼굴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 의견도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없어요. 바라보는 각도가 정의인가. 맞습니다. 각자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하우에 탈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도 우리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반은 전부 나쁜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양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이슈로는 저희가 이 네덜란드의 블랙피트라는 풍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운동가 나발리가 독국물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발리는 18일여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러시아는 나발리에 대한 독살 시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러시아가 독국물을 정치적 암살에 이용한 소련의 악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역사 속 독국물 암살 사건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소련에서 독살 독극물을 이용해서 암살하는 일 처음에 저도 이 나발리 사건을 보고 와 이런 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나는 구나 라고 느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소련에서 이렇게 독극물을 이용해서 암살을 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했던 거죠? 비일비재 아주 비일비재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았다는 얘기 소련 역사를 보면 공산당들 공산세계 특징이 뭐냐 하니까 정적은 간단해요 해결 방법 제거 총을 쏴서 죽이건 뭘 하건 어쨌든 가장 쉽고 간단하고 조용한 게 독극물 이용한 독살 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궁중암투에 독극물 사용하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루마 해를 붙지 많은 게 벌어졌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열과할 수는 없고 책을 써도 몇 권 될 겁니다 그게 그중에서 아주 국직한 국가 원수급들에 대한 원수급까지 아니지만 중요한 인문에 대한 몇 권을 들자면 한 네 권 정도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암살 기소 사건입니다 솔제니친은 이 사람은 반체제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소련 당국자들에게 눈에 까시 같은 거였죠 이 솔제니친을 71년인가 그때 독살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극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이 솔제니친이 서방으로 74년에 망명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반 베니소비치 하룬가 그런 색도 표현해가지고 우선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 솔제니친의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유고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 대통령 티토 대통령을 소련에서 암살을 실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에 위성국가 동국권이 다 넘어왔는데 티토는 이 러시아 편에 소련 편에 섰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티토주의를 지키겠다 해서 소련하고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제3세력으로 남아가지고 서유럽하고도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소련하고 관계를 갖고 그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한쪽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독자적인 티토주의를 구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볼 때는 이게 동국권 동쪽 유럽에서 공산권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토를 그냥 뒀다가는 유고슬라비아 전체 그 당시에는 크로아티아 몬테네고 다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6개 나라가 이 남 발칸 반도가 전부가 다 이것이 위험해지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극물로 암살 수 있는 실패를 했죠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세 번째 경우는 이오시프 스탈린 독살이 아니냐 인데 독살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독살이 안 해요 독살이 아닌 게 나중에 증명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느 날 새벽에 희체로 발견되거든요 그게 어디서냐 하니까 크래블린 궁전이 아니라 아주 외떨어진 자기의 비밀 뭐라고 해야 의심처 아지트나 어떤 별체 안가죠 말하자면 안가 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고 부하들하고 전날 술을 먹고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신을 발견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후 대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하게 의사들이 와서 봤는데 의사들이 총살 당했습니다 의사들이 총살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함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서구 사회에서는 독살이라는 얘기가 길게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밝혀졌죠 어떻게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안 됐는데 2013년 아니 2017년이다 2월 13일 날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코알라룸풀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그게 모톨리듬이라고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 한번 쓰다라는데 그냥 일종의 독살한 거 아닙니까 독극물로 이런 식으로 공산체제장에서는 정적이나 위험한 인물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재고 우리나라처럼 민주사회처럼 재판이다 뭐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판단이 없이 그냥 판단이 뭐 심플하게 재고 그러니까 이게 소련의 어떤 체제를 흔드는 내부 인사건 외부 인사건 상관없이 우리의 체제를 흔든다라는 인사로 판단이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암살 가운데 독극물 암살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제일 큰 암살이요 트루츠키 암살입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트루츠키하고 스탈린하고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트루츠키와 경쟁해서 밀려나고 원래는 레닌이 트루츠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스탈린은 위험하고 의무용해서 안 된다고 유지해 써놨는데 스탈린이 되고 트루츠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로 만명을 갔는데 등산용 피켈 있잖아요 그걸로 살해를 했죠 등산용 피켈 막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막대기의 하켄 있잖아요 갈고리 등산할 때 집행인데 찍는 집행기였잖아요 그렇죠 찍는 곡괭이로 살해를 한 거죠 정말 무섭네요 공산주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나발리 사건을 두고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다는 거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 속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